화산녀 괴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화산녀 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산녀 괴는 불을 상징하는 이 괴가 위에 있고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산 위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상징하는 괴가 화산녀인데요. 불은 최초의 발화 지점인 산을 벗어나 자유롭게 위로 날아갑니다. 그 모습이 일상의 굴레를 털어버리고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를 닮았다고 해서 나그네려를 괴 이름으로 썼습니다. 떠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꽉 막힌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홀가분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래서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형 여정길 조금 형통하다 떠남이 곱고 길하다 여행을 떠나려면 신경을 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소형 조금 형통하다고 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 그 자체는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떠남이 곱고 길하다고 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배낭을 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일상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떠나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육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 쇠, 쇠, 사기, 소, 취재, 여행을 하면서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 쓴다. 그 때문에 재앙을 만난다. 여행을 편하게 하려면 숙소와 여비, 길동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유기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 즉, 차, 회기, 자, 특동복정, 다음 숙소에 든다, 여비를 품에 지닌다, 충직한 동복을 얻는다. 여행지가 바뀌면 현지에 있는 숙소에 묵어야 합니다. 여, 즉, 차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회기자는 여비를 품에 지닌다는 뜻입니다. 여비가 넉넉해야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은 옛날에는 노비를 뜻했지만 요즘으로 하면 길 안내를 하는 가이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테지만 여행이 편해지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하죠. 여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사미호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려분기차, 상기동복정려, 여행하는데 숙소가 불에 탄다, 충복도 잃어버린다, 근심이 있다. 숙소가 불에 타고 충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행 도중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여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여행지에서 이런 우여곡절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숙소에 불이나 급하게 피하느라 두고 왔던 트렁크를 다시 찾기도 하고 새로운 가이드를 만나 활기를 되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려우처, 듣기자부, 아심불쾌, 처소에 드니 여비와 도끼를 얻는다. 내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다. 여비와 도끼를 얻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지갑이나 여권, 트렁크 등을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아 안심은 되지만 다른 사람 손을 거쳤기 때문에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심불쾌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애기치 않았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는 수도 있죠.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육오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 일시망, 종이 예명, 꽁을 쏜다, 화살 하나를 잃는다, 끝내 명예와 천명을 얻는다, 꽁을 쏜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꽁을 잡지도 못한 채 화살 하나만 잃게 되죠. 하지만 그 화살이 의외로 더 큰 짐성을 명중시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예명, 끝내 명예와 천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이 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운을 믿고 욕심을 부리면 여행자에게 불행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기소, 려인, 선소 후호도, 상우 우역 흉. 새가 둥지를 태운다. 여행자가 먼저 웃다가 나중에는 울부짖는다. 변경해서 소를 잃어버리니 흉하다. 새가 둥지를 태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토대를 스스로 없앤다는 뜻입니다. 먼 곳으로 가면 대박이 날 것 같아 살던 집을 처분하고 떠났는데 욕심이 과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잃고 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여행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결국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 주역 화산녀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הב יה aj coffee. C gou 쇼 양 양 양 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